대박이다 진짜 드디어! 드디어 수영장이 개장을 했어 오! 재밌게 놀다 가야지 무슨 일이야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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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! 너 수영장까지 왜 쫓아왔어 귀찮게 아 그나저나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되게 많네 야! 너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게 해줄까? 네! 혼자 수영하고 싶으면 500원! 500원! 500원 밖에 안 돼요?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뭘 어떻게 해! 이 발만 담궈봐라! 한 서른명이나! 진짜! 이렇게 하면 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지금 뭐하는거야 진짜 아 열랬더니 목마르네 저기요 저 콜라 하나만 주세요 네 사이다하고 빵도 줘요 네 저기요 돈도 없으면서 왜 골라요? 저 오늘 당신한테 단 1원도 못 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야 말이면 단 줄 알아? 대상은 완료됐습니다 대상은 완료됐습니다 야! 요즘 누가 현금 써? 하이 아 진짜 짱나 낚였어 낚였어 진짜 어우 자요 아 맞다 수영장 왔으니까 예쁘게 태닝해야 되겠다 히히히 아 저기 혼자 좀 힘들 것 같은 내가 좀 도와줄까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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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? 뭐 내가 이렇게 이효리처럼 섹시하게 이렇게 수영복 입고 엎드려 있으면 저기요 혼자 오셨어요? 오일 좀 발라드릴까요?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스키스파이서 바르면서 어머 왜이래요 짐승짐승 다지러워요 몰라 몰라 뭐 이러려고요? 너 요즘 외롭냐? 너나 나나 발 짧아가지고 이게 안 돼요 누가 안 도와주면 등등만 그냥 걸려 타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진짜 아무튼 나 지금 이제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 콜라 먹으면서 짐 좀 지키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근데 수심도 낮은 것 같은데 여기 조끼는 벗고 가지? 하 기가 막혀 진짜 저기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내 에스라이 몸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진짜 반납이요 도심장 삼천원입니다 오우 그지야 진짜 아유 통박혀서 통박혀서 진짜 야 이 그지야 아 남들은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아 왜 꼭 꽂으시는 맨날 나한테 돈 뜯어가요 야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거야 진짜? 우유빙수 요즘 핫하긴 우유빙수 팔거야 여기서 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 우유빙수 저 좀만 주면 안 돼요? 아 오늘 저 계시니까 아 맛있겠다 아 오늘 척 계시니까 나만 먹어라 어 진짜요?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. 저 좀만 더 갈아주면 안돼요? 좀더 우유? 꽃배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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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너! 둘이 서로 먹여주고 신이 났구만. 내가 오빠한테 떨어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? 스타킹이나 치우고 얘기해요. 스타킹이라니. 내 수영모한테. 근데 이거 이 사람이 발냄새가 났다. 진짜 웃기게 생겼다. 너무 웃겨. 정말. 이게 더 웃기겠지? 이게 더 웃겨. 아 진짜. 이 거지들은 뭐하는 거지들이야. 야. 뭐하는 거지인지 궁금해. 네. 궁금하면 천만 원. 오늘 왜 천만 원이나 받아요? 오늘 마지막 해라. 이제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. 진짜요? 아 뭐야. 무슨 천만 원이에요. 다시 보고 싶어요? 네.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기 500원. DVD를 1000원. 야. 여기 사람 명명이야. 빨리 돈 걷으러 가라. 뭐하는 거지들이야 진짜. 우리 그냥 거지 아니야. 우리 꼭 거지. 예. ㅋㅋㅋㅋ 영상. floor vouruck,.. 왜osition. 지금... 니까... 가야 하. wprowad... 인도잉